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번 가을 총회에서 중증 장애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목사 수련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장에 취임한 백왕식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교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기도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과제를 돌아보는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 4명이 위원직을 동반사퇴했습니다. 안홍택 목사를 비롯한 종교위원 4명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사퇴 이유를 밝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한 일부 안건들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차별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이 규단의 정체성과도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에 여성 총회장이 추대됐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수동적인 역할을 여성들에게 많이 맡겨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복을 입고 안내를 맡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같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맡게 된 기장총회 김은경 총회장은 여성 총회장으로서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기장총회가 해왔던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대로 더 우리 내면을 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돈이 되고 그렇게 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목사 수련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고 여성 재판국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도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차별을 없애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한신대 신대원을 자퇴한 내병변장애인 유진우 씨의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허니안도 통과됐습니다. 교단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 건강환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목사와 장로가 아닌 평신도 6명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기로 했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이 같은 기장총회 결정에 시대의 요구에 발을 맞췄다며 환영에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성폭력센터는 교회가 시대착오적인 여성 차별의 아집을 부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역사의 걸음을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배제와 차별의 불평등을 벗는 일에 교회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 106회 총회장 이추임 감사 예배가 오늘 총회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백왕식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교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106회 총회장에 취임한 백왕식 목사의 취임 일성은 교회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았다며 총회의 사역이 전국 교회와의 은혜로운 동행이 되도록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목사 중심의 강단 기도회를 진행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단 소속 전국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이번 주 중으로 기도회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기도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총회장 소광석 목사는 이 임사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예로 들며 교단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권력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106회 총회가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 106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에는 총회장을 지낸 박무용, 이승희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총회사나 기관장들과 상비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백왕식 총회장은 본인이 심오하는 울산 대안교회에서 당선 감사 예배와 함께 총회 준비위원회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기도운동을 일으켜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부응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과제를 돌아보는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담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첫 포럼은 공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2030 청년 세대들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공에 대해 김동춘 교수는 먼저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하다고 보는 공정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엄밀히 말해 시험 성적과 출신 대학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공정담론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만을 대표하고 대다수인 청년 노동자들은 빠져 있다며 비뚤어진 공정담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능력과 노력의 양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의 문화 자본과 계층, 환경 차이 등 더 근본적인 경제적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간의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성의 표현이 공정담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8,100억 받는 것은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천구조의 결과인 측면이 큽니다. 김 교수는 또 2030 청년은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나 경제적 처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이는 50, 60세대도 마찬가지라며 세대 간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훈 씨는 오는 14일과 19일 사회통합과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 포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민관이 참여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민간 종교위원 4명이 위원직을 동반 사퇴했습니다. 안홍택 목사를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위원 4명은 어제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비판하며 사퇴 의견을 밝혔습니다. 종교위원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목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기본적인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이라는 수식어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은 비교의식을 벗어나기 힘들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여론 형성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1년여 서울에서 집을 매입한 2030세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습니다. 20대는 71%, 30대는 49%입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압축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더 가파르게 치솟을 것입니다.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야 각오한 일이겠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이런 갈등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럽게 선택할 후보가 없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에 국민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어디까지 갈지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결합한 앵글로 외교 블록 검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길은 아직 아니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문제는 길을 찾고 대안을 떠올리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희망의 상상력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두운 시대마다 이를 극복했던 힘이 이것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영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오늘날 심한 좌절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에 전하는 이 노래의 가사에 희망의 상상력이 가득합니다. 밤은 점점 추워지고 네가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면 그 순간을 꿈꿔봐 그리고 외쳐 춤추고 싶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해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거든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잘 보유할 사람은 없어 그냥 부딪혀보는 거야 우린 계속 나아갈 거야 춤추는데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교회는 예언자의 상상력을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와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샘이 솟고 강이 흐른다고 외친 그 희망의 상상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희망의 상상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교회가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산성교회가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 미라클 391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의 17주년 기념 재개식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산성교회가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 미라클 391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기여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391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환영하고 중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100여 명의 성도가 각자 3.91km를 달리고 인증하면 1명당 3만 9,100원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작은 운동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영적인 기지개를 우리가 함께 펼 수 있지 않을까 산성교회는 이번 캠페인으로 모아진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 난민정책시원과를 통해 아프간 난민과 한국에 온 난민들을 후원하는 데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춘천연탄은행이 17주년 기념 재개식과 행복센터 만원의 기적 모금 선포식을 갖고 올해 천가정의 연탄 40만 장을 어르신 1만 5천 분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탄 나눔 40만 장과 또 행복센터 권리 모금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처음처럼 더 높은 사랑을 꿈꾸고 언제나 더 낮은 곳을 살피며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날 행사엔 춘천시에서 연탄 2만 장 밥상 공동체에서 행복센터 권리비 5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집회로서 우리 제주교단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또 각 지역에 협의해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CBS의 비전을 담은 상징석 제막 행사가 강원CBS 정예현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춘천 서면 방송사옥 앞에 설치된 상징석은 높은 뜻 찬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종근 목사가 직접 제작해 기증했고 상징석에 새겨진 문구는 이사야 52장 7절 성경구절로 강원대 한문교육과 명예교수인 황제국 장로가 친필로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S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